아무도 들어오지 않는군. 들어왔어 들어왔어.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시작하면 되는데. 안녕. 오빠 안녕. 안녕하세요. 들어왔어 들어왔어.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. 네 저는. 네 갑자기. 오 갑자기 한 명이 늘어났어. 네. 저는 조명을 찾아서. 네. 저는 지금. 뭘 하러 갈게요. 뭘 하러 갈게요. 오빠 어디 있어요? 우와 지금 뭐 해요? 제가 뭐 하러 왔는지 맞춰보세요. 제가 뭐 하러 왔는지 맞춰보세요. 맞습니다. 저는 지금 혼자서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제가. 이거 얘기해도 되네. 제가 셀러브리티. 잡지 화보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. 여러분에게. 제. 제. 심심해서. 제 모습을. 보여주고. 싶어서. 이렇게. 영상통화. 겸. 연락을. 드렸습니다. 그래가지고. 어. 완전 잘생겼다. 박지원님. 몸베베. 박지원 몸베베. 인도네시아 몸베베. 사이름바라케. 오빠 안경 귀여워. 안경 박제 해주세요. 와우. 이 안경이 파란색이에요. 제 머리 색깔. 이 안경이 파란색이에요. 제 머리 색깔. 오늘 잘생겼어. 안녕 원호야 지이. 화고 잘 찍어야 정체원님. 민지 스티커 해주세요. 복. 복근 보여주세요. 죄송합니다. 복근은 나중에. 셀러브리티 잡지에서.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일본 몸베베에요. 원호 옴버. 어. 화보 잘 찍어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지금. 열심히. 수능 공부랑.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. 저는. 이제. 다시. 촬영을 하러. 떠나보도록. 다. 그러면은 또. 오. 하트가. 진짜. 11만이야. 대박인데. 고마워요. 안다. 안 돼. 아니에요. 뭘 해요. 가지 말라고. 서진지. 벌써 가요? 아이럽 가지마. 유유. 저는 그러면. 가볼게요. 여러분. 나중에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안녕. 어.